릴리와 함께 걸어라 릴리와 함께 걸어라 나도 잘 안들려 그래 간단히 말하면 그거잖아 물리면 이후에 징조가 안좋다 좀비되는거 같다 추측하고 있는거지 뭐 그럼 내가 그 양을 가져와야 되는거 아니야? 시잇! 시잇! 시잇 마더파카 호! 호! 호잇!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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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토급 깨방정 자 갑시다 그러면 릴리 따라가면서 갑시다 릴리 가자 그래 장소로 안내줘 내가 가서 내 친구 애들을 위해서 구급상자로 가져올테니까 빨리 안가? 엠피씨 길막이되네 이게 내 열어줄게! 힛! 들어와 릴리 사업을 필요하다면 럭크를 확인해 럭크를 확인해 럭크를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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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마을줄 잘 살펴본 다음에 우려품을 가져와라 시잇 그니까! 너는 기다려야? 갑시다 아니 아니 제가 아마 패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곳이 럭크를 잊지마 럭크를 잊지마 럭크를 잊지마 이거 얘네꺼 아니야? 상관없다 가자! 잠깐 빌리겠어 건방지 친구들 어우 정말 부드럽다 부드러워 어! 왔다 송심탑 오러 왔습니다 어허 어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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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언니 주말 좋댔다 들가면 이제 좋댔다 이제 들가면 이제 좋댔다 이제 아이씨 이걸 어떻게 가? 아 길이 있네 사파리 여기 보이는 좀비는 가면 내지 50년 돼 보이구요 주식은 인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 아 반대로 건너가면 되네 역시 난 똑똑해 뭘 순 좀 돌려 벌써 올라가 그렇지 가자 가자 오케이 또 올라가 절대 되는 동작보소 야 여기 있으면 좀비한테 죽을 일도 없겠다 안돼 너무 무섭겠다 잘갔어 다음 생활 해볼까? 어 버려진 형장 차량 동물병원 동물병원 오 오 의료실 그랑 인간의 항생들은 차이가 없을 것 같애 좋은 아이디아 오케이 정보상 유 포크스 가 룰 룰 룰 룰 룰 룰 룰 가자 갑시다 흐어 아 차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 차가 없다면 아 차를 가지고 와야돼 그래 차가 없다면 큰일 난다고 이곳은 좀비 사파리랜드이기 때문에 그 사파리 차를 꼭 타고 와야돼 아 있구나 깜짝 놀랐네 오케이 응 안돼 저 다 왔어 오케이 에잉? 차 타지 말랬는데 탔네 이슬람 병신새끼만 행동할 수 있겠죠 당신에게 맡길게요 걱정마 걱정마 내가 갈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끝났고 털베베베베베베베 털베베베베베베베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맡기고 으흠 다 찾아 다 찾아 왓더 에잉? 아냐 안클리어 아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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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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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일도 없었다 아무일도 없었다 다 찾아 다 찾아 아 깜짝아 씨 좀비 가자 아 아 징계공인이다 아 어서오세요 손님들 아 손님들 싸우지 마세요 여기는 의무실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손님 아 손님 손님 아 손님 아우 좋습니다 자 오케이 뚜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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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커마잇보이 오케이 쪼걸타고 가자 아마 이거 타고 될 것 같은데 이거 오 오 흠 그럼 꺼져 병 아니야 걱정마 도와줄게 프리키뿌리키보이 됐다 걸어가야 된다고? F**k that 이걸 뭘 걸어가 자 가자 피리를 붓는 사나이 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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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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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리리 휘리 아이오 아이오 됐다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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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드롭키 어우 오우 오우 드롭키 어허 드롭키 에헣 드롭키 으어어 뭐야 아니야 아 갑자기 괴롭히지마 미안해 아들아, 사앗사암부터 제대로 숙지해놓을게 알림장 제대로 적을게 괴롭히지마! 괴롭히지마! 으아앜... 으아앜... 갑자기... 안 돼... 아... 깜짝히 괴로운 사날들이 생각나 미돌이 다 날 괴로운 내 날 안 돼서 아주 어드라... 어허앜... 어... 좋아... 다 했냐? 가자 아이고 왜 걸어가야돼? 차타고 가면 되지 하긴 차타면 이게 소리가 끌리니까 갑시다 단단해지기 안녕하세요 추가! 오... 왓 더 퍽 총포상이 아마 여기 한쪽이었을거야 총포상 들렀다 가자 걸어가는게 너무 느리군 그만큼 마을도 천천히 둘러볼 수 있다는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총포상 끈샵! 자아앜... 갑시다 오... 씨발... 오... 와우... 와우... 꿀 Miss famille 앴쓰? 옳케이 아이썴 도잇 도잇 죄송합니다 어 소총 야 근데 어떻게 가져가야 깨져서 깨져서 안 가져가져 어떻게 깨져갖고 깨져갖고 안 가져가져 스페이스바도 안 돼 어 되네 스페이스바 고맙습니다 오 샷건 갑시다 스페이스바네 고맙습니다 게임인가 한글패치가 오류가 아니고 한글패치 적용할 때 제가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아 여기로 가라고 하네 가보자고 해상도가 문제일까요 에이 안녕하세요 좋아 아 이게 총소리 때문에 또 올 수가 있네 실밥 찾아보자고 아니 봉다리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또 반대로 가는 거야 젠장 민맵도 안 보여갖고 잘 안 보인다 뭐야 뭐야 차 타고 가 또 자 타 타라고 그렇지 가보자 한 명 어디였어 남자 괜찮아 너와 난 단 둘이면 오우야 이거 좋네 죽었어? 뭐야 얘 죽었어? 뭐야 얘 죽었어? 뭐야 얘 죽었어? 한 명 어디있어 왜 죽은 것처럼 말하지 자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가자 문 닫아 문 닫아 안 닫으니까 뒤에 이거 꼭 꼬리긴 애들 있어 꼬리긴 애들 오케이 뭐야 통수 친 거야? 마더팍커 지금 너 때문에 내가 개업고생한 거야? 에허! 한가지만 말하지 유 마더팍커 으아아앙 혜호 에이 어허 에드 어 불쌍한 에드 에드 어떻게 됐어 에드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 대치고 애드 뭐야 머리 털모 있잖아 애드 어떻게 된거야 애드 나 이거 딱 치고 싶다 애드 어 누가 싸우고 너니? 니가 내 눈소리야? 아니겠지 어? 어? 어이 어떻게 어떻게 해 그렇지 어우 어우 실제로 침범한다 쩔죠 실제로 침범도 하고 여기 논과 밭을 어떻게 뭐 과일도 심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게임인데 저한테는 살짝 네 영어로 하네 갑자기 어 애드다 애드 갑자기 가까이 다니니까 아프죠 그래? 게임 주인공들이 약간 이나한테 경례하는거 봐라 아니네 경례하는데 뭐야 쟤 정신병 있나봐 경례를 아무데나 하네 어 뭐야 헤드야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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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죽었어? 헤드 헤드 이제 왔어 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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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롤롤 하 어 깜짝한 배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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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에드가 상태가 좋군요 뭐야! 안 돼 돌아가 얘 왜 안죽어 왜 못쓰고 있는거야? 에드! 에드! 어서 일어나야돼 좀비가 오지! 에드! 에드! 아! 씨발! 또 나가야되네 아! 씨발! 아! 씨발! 아니네 아 참 진짜 계속 나오네 이거 좀비들이 자 빨리 스토리 진행이나 합시다 곧 해가 짓는거 같은데 올라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모인지 얼마 안됐나봐 그래서 그 예배얘기를 하고있나보네 터렉이 있는거같습니다 터렉이 있는거같습니다 오우샛 아 난 이 늙은이들 대화가 관심없어 야 이게 실제 야 이게 실제 호우 불쌍해 왜이렇게 곤이다냐 야 근데 너무 위험한거 아니야? 이 밖으로 좀비가 실제로 오고있고 이 창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 자자 잘 수 있을거 같애 얘들은 법인가봐 이게 여기 나라 사람들은 이 게임 사람들은 이렇게 자는게 법인가봐 이 자세 다른 자세를 취하면 벌금을 내나봐 오우 총소리인데 안있나 자 나가볼까 나도 무슨 일이에요 헤드 괜찮아 아니 목숨이 필요적이 헤드 잘있네 자 일단은 필요하니까 올라가볼까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하는거지 이거 아 나 잘수가 있구나 나도 그렇だ 좀비 소리 court 어디있는 사다리를 가자고 안올라가기네 retrieve vamos 좀비 보이지 위에 아니 얘네, 얘네 왜 그래? 아니, 아니 뭐야 이 게임 어? 미친 문이 열려! 희 오우 오우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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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필살검어! 흐미 실패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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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눈빨간 좀비는 머릿속에 죽어요? 에드 어어씨 에드 부상투어 봐봐 좀비한테 물렸는데 에드 아닌데? 어 난 모르겠다 어 여기 있잖아 야 이거 진행 어떻게 해 여기서? 에드? 어 따라왔었네 오오 목사님?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잠시만 이거 어디로 가야 이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무슨 메인, 메인 엔딩이야 이게 뭐지? 미쳤다 야 좀비야 끝이 없어 난 모르겠다 후라이팬 잘 싸워 어차피 어차피 이런 메인 캐들은 처음에 안죽어 스토리가 아닌 이상은 안죽어 괜히 총관낭비, 체력낭비, 스테미나 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 잘 싸우네 오 그렇지 디스 이즈 무쌍 이거야 야 진행 어떻게 해야 돼? 어딜 가야지 진행이 되는 거야 진행 어떻게 해 진행을? 집 다 갔어 말 걸어야 되나? 집 다 갔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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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르게 이제 설치하... 설치구나 설치 이게 설치한다고 뭐 달라져? 여기 설치되어 있고 그래, 문마다 설치해야 되네 이게 안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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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발 깜짝 놀랬네 좀비 같잖아 너 비켜 좋아 이게 내 할당량이지 비켜 근데 너무 진짜 허술하다 집이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이래서 좀비 타겟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허술해 집이 너무 크고 창문이 존나 많아 이러니까 좀비 세상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 모세요 형광호 주단 딴 데 나고 어 이제 됐다 이제 좋아 물론 저기도 아파트 있겠지만 이런 집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집들이 근데 우리 총이 없잖아 아니요 좀비들은 이게 총이 무서운 거는 그 맞아서가 아니고 사운드 때문에 무서워해 큰소리로 무서워합니다 뱅뱅 해주면 끝나요 너무 많은 좀비물이 아 잡으라고? 누가 어디서 좀나 막고 있는데 됐어 오 잘 싸웠는데 일단 또 일단 또 때를 때를 잡으러 가자 다 죽었네 갑시다 흐앗 다 된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 뭐야 이게 네얼리 끝난거야? 좀비 무리가 접근중이네 지금 그걸 잡아야돼? 시발 밤새 싸워야됐나보다 이거 그냥 나가자 나가서 싸우자 잘 못된 지급증 폭발했다 뭐가? 뜬금없이 뭐가? 내 측에 폭발했다고? 뭐 말도 안되는 헛... 걔 헛개비 소리야 시시해군 자 다음 도보겠습니다 미지 문이 열려있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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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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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ㄴㅆ 어? 어떻게 해봤냐? 어떻게 어떻게 야 다 넘어휘 이거 어떻게 해야돼? 역시 에드야 넌 최고의 보창이야 사람도 안되지만 좀비들 다 잡아보자고 안돼1 으 응 그렇지 자 다음 아 무한 리젠이야 스폰인가 여기가 아으 으 어우 개 빡쳐 이런 불진절한 게임 파오는 내가 맞지 파오bah오스페우 격투수 레벨 3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지 머리가 저렇게 시키빠개져 자 여러분 이 게임은 환불받겠습니다 스팀 스팀이 있습니다 2시간 안하면 환불됩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4분 했는데 환불받겠습니다